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제트스키로 물대포를 쏴 어린아이를 다치게 하면서 논란이 된 제트스키 운전자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제트스키 운전자인 40대 남성 A씨를 특정해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지난달 말 한강공원에서 검은 복면을 쓴 남성이 제트스키를 몰면서 거센 물줄기를 뿜어내자 한 아이가 이에 맞아 뒤로 밀려나 세계에 넘어지는 영상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습니다. 이 사고를 낸 A씨는 SNS상에 당시 아이가 다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벌인 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며 도망가지 않겠다고 해명했습니다.